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몇번 하고 있었죠? 202번 해야지 이제 20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건 다 판단하는 문제네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죠? 실수 실수하면요, 실수 안에는요, 이렇게 해서 유리수, 무리수 근데 유리수 안에는 구분되는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2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는 실수가 아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는 아까 모르지? 비순환, 그럼 무리수였죠? 그럼 얘는 무리수는 실수잖아요. 그럼 2번 특정이에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있어요. 네, 순환하는 무한수수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죠. 4번도 틀렸네요. 생각해볼까요? 순환, 이건 무한소수이니까 실수 중에 정수가 아닌 무리수이다.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는 얘도 틀렸는데, 어? 뭐지? 확실한 거 지우자.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유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5번 틀렸다. 5번은 틀렸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뤄졌다. 1번 맞았다. 1번 맞았어. 2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뭔 소리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니까 실수 맞죠? 2번도 틀렸다. 3번은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아, 아니죠? 아, 맞죠?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네? 1, 3번이네요. 그죠? 아니, 틀린거 타는거 같은데. 아, 네. 2, 5번인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4번도 맞는거죠? 4번도. 아, 틀린거 타는거죠? 아니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어요. 예를 들어봐. 순환소수. 순환소수는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요. 순환하는 소수. 아, 무리수. 어, 순환소수. 순환소수는요. 무한소수에 해당되지 무리수인건 아니야. 그쵸?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는 맞아. 그러나 무리수는 아니야. 네, 그런 모습 옆에서 써주세요. 자, 이거 대충 읽으면 안되겠다. 그쵸?